자 오늘 이제 50번째 시 만향정 만향정이 늦을만자 향기향자지요 만향정에서 송강정철 선생의 오늘 차원에서 썼다고 해요 김육 선생의 시지요 김육 선생의 밑에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조선 중기 때 문신입니다 한자로 한번 읽어보지요 푸를 정 봄춘 석삼 달월 때시 안이불 귀할귀 꽃화 가틀려 바다해 사랑해 이차 바람풍 서리상 속중 향기형 향기 향기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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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닐미 일직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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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칠게 고칠게 네 한번 읽어보세요 청춘 3월 시엔 청춘 3월 시엔 불귀화여해라. 애차 풍상 중에 형향 미증계를 형향 미증계를 해석을 한번 해보시지요. 뒤에 두 글자씩을 먼저 해석해보세요. 월시 때는 때인데 달때는 때 여해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바다와 같다. 상중은 설이 내리는 속에 증개 이럴때 증자는 일찍이 즉 부사를 쓰였어요. 일찍이 고쳤다. 앞에 한자를 더 보태세요. 3월 시 3월 3월의 때에는 즉, 그죠? 이게 정말 1월, 2월, 3월 그렇게 할 때 3월의 때 그렇게 볼 수 있죠. 화여해라 어떻게 해석할까요? 화여해 꽃이 바다와 같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인가요? 바다처럼 바다에는 물이 많듯이 꽃이 많다 이런 뜻이죠. 풍상중 어떻게 해석할까요? 풍상중 바람과 서리 속에 미증개 일찍 일찍 증자 일찍이 미개 그 말이죠. 고치지 않았다. 실은 일찍부터 지금까지 아직 고치지 않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앞에 한자를 더 붙여 보세요. 춘 3월 시 봄 3월 이 때엔 그렇죠. 귀 화여해라 어떻게 할까요? 꽃이 귀한 것이 바다와 같다 차 풍상중 이 바람과 서리 속에 향 미증개 어떻게 할까요? 향기는 일찍이 고치지 않았네 이렇게 되죠. 한자를 더 붙여 보세요. 청춘 3월 시에 푸른 봄 3월 달 의 때에는 불 귀 화 여해 어떻게 해요? 꽃이 바다와 같아서 귀하지 않네 애 차 풍상 중에 어떻게 할까요? 이 바람과 서리 속에서 사랑하메 형 향 미증개를 향기와 향기를 일찍이 고치지 않았네 근데 뭔지 해석을 해보니까 개운하지가 않은 부분이 있지요? 어디? 세 번째 구절과 네 번째 구절은 전체의 동사가 사랑 애 자지요. 그럼 해석을 다시 해보세요. 에 차 풍상 중에 형 향 미증개를 이렇게 세차게 부는 바람과 서리 속에서도 향기가 일찍이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난 그것을 사랑한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보시면 해석이 다 될 거에요. 한번 보세요. 청춘 3월 시엔 불귀 화 여해라 이 파란 푸르스름 햇빛 사실은 푸를 청자를 쓴다고 하고 봄춘자를 쓰는 이유는 그 전 계절 겨울 겨울철 모든 나뭇잎들이 피어나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우중충하고 컴컴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새순이 파랗게 도단하는 봄 3월달쯤에는 여기 말이 3월이지 음력 3월쯤 되면은 다 실록이 풀어질 때에요. 불귀화 불귀화 이렇게 붙여야죠. 불귀화 아니 불귀 화요 해라 꽃이 바다처럼 많아가지고 귀하지 않다네 애차 풍상 중에 형향 미증계를 이차 이차 자지요. 이것을 사랑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바람이 불고 서리가 내리는 속에서도 향 향 향 향 향과 향을 즉 은은하게 풍기는 향기를 일찍이 고치지 않은 것을 고치지 않았던 것을 나는 사랑한다 네. 뭔가요? 무슨 꽃이지요? 국화꽃이에요. 서리가 내린다는 것은 가을을 나타내고 가을에 피는 꽃 중에 꽃이 바로 국화꽃이지요. 그렇게 순시 같아요. 청춘 3월 시엔 청춘 3월 시엔 불귀화여해라 불귀화여해라 애차 풍상 중에 백사 풍상 중에 경향 미증계를 경향 미증계를 청춘 3월 시엔 청춘 3월 시엔 청춘 3월 시에 불귀화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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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사 풍상 중에 백사 풍상 중에 백사 풍상 중에 백사 풍상 중에 형향 미증계를 성향 미증개를